동물의 마음을 잇는 사람들. 설채연, 김명철 선생님이 나오셨어요. 어서 오세요. 고향이 형, 반갑습니다. 가라지들은 이렇게 발 이렇게 만져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. 제일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. 왜? 그때가 개로 된 이유가 똥을 먹으면서 개로 진화되기 시작했다는. 고양이가 귀여워요. 아직도 귀여워요.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생긴. 네. 고양이 아까 보셨지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. 손이 좀 덜 가나요, 아무래도 고양이가?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. 고양이 키는 건 난로 먹는 것 중에.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. 큰일 날뻔했네. 큰일 날뻔했네.